한글자막 by 한효정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 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모든 행복함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위 최고의 지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인생의 논연에 서서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와 축복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찬사했던 그 놀라운 마음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를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누려보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그가 인생의 모든 일들의 한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봤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명예를 많이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권력, 명예,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입김이다 그러면 잠시 뭔가를 나타내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헛된 인생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오 기뻐하는 것이지만 여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늘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인생에 내게 주신 허락된 일일까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영원한 일이고 내게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알렐루야 이 점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인생 짧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것 다 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그 인생이 보장되고 보장된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인생의 무대에 내 인생이 다 쓰임받으면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퇴장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퇴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 가치있고 종기하게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 맞는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해야 내 인생의 노년에 섰을 때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여전히 있도다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아도 한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그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반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천하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한이 있다 자 우리 옆 사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시간이 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방자히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한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내가 앞으로 30년만 살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떤 기한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뜨거움을 주실 때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 다음 다음에 하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으로 붙잡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고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하면 늘 성도님들이 말해요 목사님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내가 돈 좀 불면 열심히 할게요 교회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음이 있다 내 인생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아야지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성공병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얻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회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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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성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와 예배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세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 성공하다가 얼마나 많이 허무주의에 빠집니까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풀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욕심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주먹을 치고 태어납니다 주먹을 쳐요 왜요? 꿈쾌시려는 마음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나옵니다 참 우리 욕심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만족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욕심, 만족함이 없으니 쾌락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쇼핑하면 족함이 없습니다 늘 늘 이렇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우리 인생은 자꾸 욕심, 욕심, 만족없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또한 때로는 끊임없는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뭐 좋은 것 없을까? 뭐 새로운 것 없을까? 해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 있는 일이 또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태어나고 먹고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죽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동하다가 죽습니다 해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이 늘 반복된 일이고 야 이거 정말 기발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재탕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는 무기력함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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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참 목마릅니다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인생을 가지고는 만족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데 주님 안에서 목마른 인생은 새로움을 느끼고 날마다 날마다 독수리 나귀의 친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는 목마름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빨리 가서 사업해야지 그런 인생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이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목말라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없으니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목마름이 이 시대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메말라가면 무기력해집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토록 부부싸움을 하던 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화목이 일어납니다 가출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집니다 집에 들어가면 밀실에 갇혀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이들이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면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해서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급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집시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집시다 은혜의 목마름을 가집시다 은혜의 목마름을 가집시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임의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200년을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200년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내가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내가 스스로 당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이 기한은 늘릴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답답한 심령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를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늙고 힘이 떨어지기 전에 늙고 힘이 떨어지기 전에 아이고 나는 너무 젊어요 힘 떨어집니다 나는 힘이 다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늙고 힘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죠 은혜의 즐거움, 감사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힘이 떨어지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내 인생의 힘이 떨어지면 내 생에 주신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이 생활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귀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일주일 뒤에 이렇게 돼 한 달 뒤에 이렇게 돼 이렇게 미래를 딱 보여주시면 진짜 멋쟁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나는 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미래를 막으셨어요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통한 날인데 내일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리 형통해도 내일 때문에 극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공고한 날을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병행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막으시고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한번 좀 기뻐해보세요 얼굴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맞지 형통한 날에는 일자 눈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나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라고 공고한 날이 있는데 우리는 안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막으신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의 예습서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예습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아봐야 알아요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끝까지 살아봐야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알아요 끝까지 살아가 봐야지 인생이 어떤 것이라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성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막으셨지만 미래를 막으셨지만 인생의 종결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내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짧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내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맞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이고 11시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굳이 굳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은요 예배를 사모할수록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10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내 삶의 역사시는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샘솟는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과 두 번 세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은 갈수록 캘수록 먹을수록 생솟는 우물이 나는 것처럼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종기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 같이 살아보자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과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